조혁아 할 일 없으면 여기 딱 앉아있어 네 이게 뭐? 이게 가격표야 그럼 이렇게 나눠드리면 되는 거예요? 들어오시면? 아니 여기 만약에 가져오시잖아 그럼 이거 보고 찬찬 가려고 해서 와 앉아서 찬찬히 봐 이 돈통은 어떻게? 비닐번호가 있어요? 아니 그러면 세게 눌러 어? 이게 뭐야 어? 뭔가 이상하죠? 어? 제가 이거 방금 돌려 뭐야 뭐야 10에 10으로 맞춰 놓은 거 같아 아 됐다 이거야 이거 네가 이거 건드렸네 깜짝 놀랐어 조혁아 뭐하냐? 아 이거 좀 미리 계산할 게 많네 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 어서오세요 그렇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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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시성 완전 팬 아 진짜? 안시성 완전 광팬 아 진짜? 안녕 그 안시성 오 안시성 봤어? 밤에 엄마 몰래 부자가 어 알겠어 안시성의 백마 타고 다니는 저기 있잖아 흰옷 입고 그 삼촌도 오고 거기 옆에 있던 같이 싸우는 삼촌도 오고 진짜요? 어 안시성 완전 광팬 병원아 내가 다 알지? 알겠지? 알지 야 거기서 무슨 역할이 이름 뭐였어? 사물 어? 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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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어? 사물 네 그래 사물 형 누군지 알겠어? 네 남 남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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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물 형이 계산해 줄 거야 많이 이것저것 헷갈리게 다 사봐 큰일 났네 기다려줄 거야 가나 초콜릿 가나 초콜릿 초콜릿 아 이렇게 할 거야? 네 그러면 가나 초콜릿 그럼 2천 원에다가 응 이제 왔다니까 3천 원 3천 원만 주면 돼 오 오케이 3천 원 받았습니다 엄마가 엄청 팬이래 엄마가 엄청 팬이래 엄마가 엄청 팬이래 아 정말? 네 야 네가 팬이지 이거 뭐야 갑자기? 얘 안 시선 보고 울었대 아 그랬어? 진짜? 뭐라고 그랬냐면 왜 울었다고 그랬지? 누구 죽어서 울었다고 그랬잖아 서현이가 아 서현이가 죽어서? 네 아이고 그랬구나 만나서 반가워 내일도 와 놀러와 내일 또 와 응 조심히 가 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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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담배 안 썼네 아까? 네 아직 안 썼어요 응 자갈치랑 초코쿠키 자 보자 보자 초코쿠키 이렇게 두 개 2,000원 자갈치가 2,500원 3,500원 3,500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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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시는 건가? 네 여기 산채 갔다가 어? 산채? 이번엔? 내가 오늘 낮에는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해서 북항공까지 가요 가요 친구야 진짜 미안한데 ABC 초코쿠키가 1,200원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래서? 근데 제가 1,000원에 초코쿠키만 보고 1,000원에 두 개를 결제해서 그럼 400원 더 와야 돼? 네 잠깐만요 미안해요 미안해 안녕 고마워요 미안해 동전을 줘서 주여 계산 잘못했니? 등골에 땀나지? 네 아무것도 아닌데 신기하더라니까 얼마 안 됐는데 400원이었는데 오세요 오세요 형 끝났죠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끝났어야지 뭐 드리면 되냐 어? 상관없어요 앉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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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 임현수 국이 금방 돼요? 전화속에 임현수 국이 딱 하나 남았어요 네 잘했네 진짜 좋아요 어서오세요 가위야 가위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낚시 직접 저희가 갖다 잡아온 거예요 가자미 새꽃이랑 물회 아, 그럼 그냥 하나 하나씩 드실까요? 현수가 너 라면 먹을래? 라면, 공기밥? 임현수 국이는 되나요? 임현수는 오늘 끝났어요? 병헌이 형이 한 마리만 더 잡았어도 팔았을 텐데 응? 아니 아니 임현수 임현수 다 먹었어 주혁아 주혁아 됐다 이대로 드립니다 오케이 심장 한 쪽밖에 네, 고맙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 사람, 사람 없이 지린끼리 가자 이게 나쁜 게 자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걸어주고 아, 우리 임현수 안 시켰죠? 사람이 걸어주고 어? 우리 거 아닌데 이거 우리 거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아,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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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었어요 아, 죄송해요 제가 진짜 한 마리뿐이 안 남았다고 하니까 좀 나오기 시작하죠. 제가 진짜.. 제가 큰 실수로 한 번 드렸어요. 아쉽게 드리네요. 아, 저기가 먹으려고 냉동안에 왔어요. 아, 저기가 먹으려고 냉동안에 왔어요. 아, 제가 큰 실수로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대부하시길래 깜짝 놀라서. 아, 큰일 날 뻔했네. 야, 이게, 이게 뭐라고. 아, 진짜 너무 복잡해. 아, 진짜 너무.. 방금 지금 충격적이었어. 아니, 첫날에 충격적이었어. 첫날에 와.. 저거 뭐야, 저거 계산하는데.. 와, 식은땀이.. 아, 약간 겁나서 도망쳐 나온 느낌? 맞아요.